이번 영상에서는 디아블로4 야만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전설을 얻을 수 있는 던전 위치와 관련 위상 옵션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막 조각난 봉우리 지역에 야만용사 힘의 전설 위상을 얻을 수 있는 던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직업 공통 힘의 전설은 입친 기록 보관소에서 보호자의 위상을, 칼데라의 문에서 신출규모란 위상을, 야만용사 전용 힘의 전설은 최매숲에서 갈증 해소의 위상을, 더럽혀진 지하묘지에서 담금질하는 타격의 위상을, 존엄한 납골당에서 맹렬한 분노의 위상을, 코르드라간 병영에서 빈혈의 위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막의 스코스글렌 지역에 야만용사 힘의 전설 위상을 얻을 수 있는 던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직업 공통 힘의 전설은 고대 열석에서 검의 달인 위상을, 아랫부리에서 기대하는 자의 위상을, 라이트빈트 황야에서 내면의 고요 위상을, 부서진 방책에서 유령 강랑자의 위상을, 야만용사 전용 힘의 전설은 칼리벨의 광산에서 가차없는 무기 전문가의 위상을, 가란요새에서 광포한 소용돌이의 위상을, 가라앉은 폐어에서 선조의 힘의 위상을, 3회의 돌무덤에서 죽음의 소원 위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잔막의 메마른 평원 지역에 야만용사 힘의 전설 위상을 얻을 수 있는 던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직업 공통 힘의 전설은 용사의 최후에서 어스름의 위상을, 어두운 골짜기에서 위세의 위상을, 묻힌 전당에서 재빠른 위상을, 야만용사 전용 힘의 전설은 비통의 들판에서 광폭한 찢기의 위상을, 시체 안치소에서 영원한 발구르기의 위상을, 송장의 벌판에서 철갑전사의 위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막의 하회자르 지역에 야만용사 힘의 전설 위상을 얻을 수 있는 던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직업 공통 힘의 전설은 망각에서 공통의 비참의 위상을, 잃어버린 성체에서 차폐하는 방벽의 위상을, 야만용사 전용 힘의 전설은 모건의 작품에서 대지격퇴자의 위상을, 사교도의 성체에서 무감각한 진노의 위상을, 빛의 도피처에서 불카토스의 위상을, 고대 저수지에서 선조의 메아리의 위상을, 귀신들린 도피처에서 싸움꾼의 위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마게 케지스탄 지역에 야만용사 힘의 전설 위상을 얻을 수 있는 던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직업 공통 힘의 전설은 이샤리 성소에서 바늘 불꽃 위상을, 쉬브타 페어에서 바람격대자 위상을, 저주받은 운명의 전당에서 물복의 위상을, 버려진 광산 작업장에서 음보의 위상을, 야만용사 전용 힘의 전설은 하카네 도피처에서 가차없는 광전사의 위상을, 이친 페어에서 무쇠피 위상을, 역전용사 싸움꾼 위상을, 사막풍 동굴에서 울려퍼지는 분노의 위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디아블로4의 지역별 야만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전설을 얻을 수 있는 던전을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스타트 캐릭으로 키우려고 세부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야만용사 육성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